10. 무기 추억 젠팩 업하고 저번에 무기 추억 돌렸다가 개망했거든요 다시 올려놔야지 저번보다 스펙 다운됐어 요 정도면 됐나? 몇 개? 다 강화하려면 54개 필요하고요 뭐 올라가더니 뭐가 올라가는거야 1렙 때는 데미지 15%인데 만렙 찍으니까는 데미지 30% 증가 야 이거 풀타임이 60초라 금방 금방 써야되는데 마시나 한번 봐볼까요 지디디디 데미지 얼마나 오냐 44억 44억이 센건가 약한거 아냐 너무 약한데 평타보다 데미지가 약한데 좀 개꿎은거 아냐 평타 한대보다 데미지가 약하면 개꿎은거 아닌가요 너무 꾸졌는데 자 그 다음에 모레야도 무기 추옵을 좀 바꿔줘요 무기 추옵이 2추 힘 30이거든요 나는 욕심 안내고 한 1추에 하나만 좀 붙었으면 좋겠네 저 돌립니다 여기 어떻게 이게 야 3추지 이게 127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잘못하다가 잘못 던지면 어떡하냐 잠시만 이제 놓고 해야 되겠다 아 잘못하다가 상의 같은데 던질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던지면서 곤란해가지고 왜 안나오냐 왜 안나오냐 2추올테팀 돌 안쓰 다 다했어 벌써 안쓰 안되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또 대충 써야겠는데 다음 기약을 노려야겠는데 야 그럼 1추가 한 번이 안나오네 근데 2추도 한번도 안나오네 아 나왔다 아 데미지올테 다시 몰래 이렇게 돌려가 1추 한번은 뽑아봐야될거 아 나 메소 진짜 쓰기싫은데 어떡하냐 아 걔야 근데 왜이렇게 비싸졌어 아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네 아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네 와 한 번 안나오네 아 이번에도 틀렸나 아 한 번이 안나온다고 아니 그래도 한 번 맛은 봐야되는데 아씨 그냥 만족하고 대충 써야되겠다 안되겠다 그냥 대충 써야될거같애 어 다음 기약을 노려야될거같아 대충 2추에 알파나옴 써야되겠다 여태까지 영암불을 내 기업으로는 쌈 400개 그정도 쓴거같아 따지고보면은 강암불 1추옵이나 영암불 1추옵이나 똑같은건데 또 스펙 떨어졌네 진짜 운이 없어 야 진짜 뭐 아니 어떡해 영암불 강암불 다 던졌는데 한 번이 안나오잖아 야 마력이 추가나 아 남았어 어떡하냐 진짜 공격력 밖에 없는데 영암불 던져볼까 진짜 진정하게 아 안돼 안돼 얼만데 가격법 아 이건 안되는데 진짜로 일단 던져보자 일단 던져보고 던져봐 던지고 안나오면 영암불에서 2추옵나오면 멈춰야되겠다 아 진짜 운도 없네 나도 한번만 던져보자 2추옵나오면 안한다 이제 아무거나 2추옵나오면 안한다 아 마력은 안됬지 아 좀 올랐는데 그만하자 더하면 안될거같애 그래그래그래 이걸로써 그냥 그만하자 그만하자 2추 데미지로 하자 야 더는 안될거같애 더하던거 개오바야 스펙 스펙 떨어진거 아니야? 원래 힘축업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음 이벤트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1마따 2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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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추